오우 되게 크게 좋아 이거 있잖아요 레이스 크로노 노안 버전 자 타이어는 설사 G 줄드로 4517 차주분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조조차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변속을 어떻게 할 거지? 잠깐만요 매뉴얼 모드 놓고 자동 모드, 매뉴얼 모드 패들 2단 오케이 3단 오케이 레이브리미스 올렸다 그랬죠 창문 닫고 차 왜 이렇게 뜨거워 이 안에? 차는 바깥 기온이 표시가 안 돼요 아 이거 귀가 가렵냐 아 근데 차가 가벼운데? 자동 변속기라도 이 차가 지금 종감속이 돼 있고 ECU 맵을 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서스는 순정이고 앞에 캠버가 2도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넷짝 다 넥센 설사예요 기름은 지금 중간에서 조금 아래에 있고 이 미끄럼 방지 장치는 다 끈 상태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끄던데 옛날에 나도 해봤는데 귀찮아서 안 해 근데 버킷 시트가 나한테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뭐 일반 버킷만 하겠습니까 보통 보통 순정 시트보다는 뭐 훨씬 몸을 잘 잡아 주니까 아주 편해요 근데 앞에 차들은 지금 아반떼 N에다가 와이드 바디까지 다 했는데 이게 무슨 클래스에 나가는 차인지 모르겠네 맥산 창에다가 다 했거든요 타이어도 타이언 설사네 앞차도 여기도 변속이 되고 패들도 되고 865도 내가 예전에 한번 타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적산이 좀 많구나 12만 6천리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하지? 에어컨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에어컨이 좀 약한데 에어컨이 약해요 쓰임 시간이 지났는데 시작이 못 타고 있어요 트랙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아 졸려 에어컨 가스를 좀 넣어야겠네 에어컨 가스가 에어컨이 약해요 맥래가 좀 부족해요 아 시작됐어요 발사 요새가 새로 나쁘지 않은데? 차에서부터 왜 이렇게 물은 소리가 나 징징징 울지 차가? 슈프라! 슈프라 왜이냐? 슈프라 맨 우리 형제잖아! 야 이거 이상하네 왜이렇게 물지 차가? 아휴 기아가 이거 미쳐나 보라 이거 아휴 기아 미쳐나 보라 이거 아휴 기아 미쳐나 보라 이거 아휴 기아 미쳐나 보라 기아 미쳐나 보라 eres 와 브레이크 감동이다 와 브레이크 진짜 감동이야 2분 006초 006 6분 006초 앨범 1분 40초 1분 6분 2분 1분 8초 아멘 와우! 브레이크! 기가 막혀! 기야, 좀 떨어져라. 야, 스톡보다 더욱 편해, 이거. 스톡은 내가 원하는다고 했으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바로 못 가니까 너무 편. 다운 조건이 맞아야만 다운이 되니까 다운시프트가 제대로 안 내려져요.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제. 59초유! 아, 이번에 톡 뻗을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차 조선을 태우고 택시를 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메인스테이트 지나고서 보니까 차주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렇게 세션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갈래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틀었어요, 뭐. 와, 아니, 브레이크 패드 아까 앞에 거 뭐, 어디 이거 뒤에가 패러도 1.1이라 그랬거든요. 기가 막혀, 브레이크 패드. 59초유! 59초유? 되는구나! 되네. 차는 더 줄일 수 있는데 금방 나왔어요. 왜냐면 형, 우리가 아까 늦게 시작했어요. 세션을 늦게 시작했어요. 나와 계시길래 한 바퀴 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어왔죠. 아, 59초. 2분 안에 들어가네. 돼요, 차는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네. 아, 근데 이게 변속기가 문제더라, 이게. 변속기가. 다운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니까. 네. 자꾸 여러 번이 해야 되더라고요. 클로징용으로 만든 차를 갖고 하려니까. 그렇지, 그런 것 치고는 빠른데. 또 한 데려갔잖아. 또 한 데려갔잖아. 그렇지, 이게 이렇게 타야 돼. 근데 점유가 갈수록 겁이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타야 되는데. 아니, 헤들났구나.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갈수록 겁이 나. 갈수록 겁이 나. 브레이크가 기가 막혀요. 좋죠. 네. 네, 좋더라고요. 킬링이 너무 좋아. 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안 되겠다. 오메이크. 저 강릉이 나가요. 하하하하하하. 지금 32, 38mm거든요? 네. 저는 뭐, 원래 공개 별로 제가 상관 안 하잖아요. 하하하하. 아유, 에어컨을 지금 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에 칼맨이 있어요. 하하하. 아, 나타나라고. 예. 그거끼리 됐네. 하하하하. 6,8차가 되겠다 이거. 아 그래요? 보이시니까 그래도. 멀리 안 되는지 잘 보시면 되잖아요. 택시 손님 찍고 뵙겠네? 그렇죠. 아 이제 뱀속기 조달을 보면 알았어요 이제. 그럼 나 태우고 이거 나오겠는데 계속 익숙해졌으니까. 계속 치우대요 내리막 있으면. 그래 이게 8,6이지 이렇게 타야지 이걸 겁시나가지고 못하겠는거에요 이제 감 잡았어. 잡았죠. 뭔지 알겠어 이제. 뭔지 알겠죠. 이 정도는 될 수 있죠. 이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제. 그렇지 이거지. 이걸 경계선에서 뭐 한번 날라가는 거야 뭐야. 이걸 계속 구매하니까. 여기선 계속 가야돼요. 네. 네. 이 cuarto 고용기가 구조되면 제가 요즘은 지금아요. 하하하하하 아 5초 살만하네 괜찮네요 아니 처음에 이게 아니었는데 그 세팅을 한 게 적절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조금 위험해요. 이럴 때 위험해요. 이걸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은 뭐 이런 건 계속 똑같을 거예요. 나 하나 태우니까 딱 2차네. 나는 이만큼까지는 안 내려지는데. 키가 있는데요. 에어컨 가스트가 다시 한번 보충하셔야겠던데요. 에어컨이 약해요. 기어 레버로 되게 좋아요. 시프트 레버로는 좋은데 조건이 안 맞으면 다운이 안 되니까. 그래도 시프트보다 나요. 아 그래요? 완전히 죽인 다음에 다운 시프트 하니까. 그래서 계속 하면 말을 들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애매할 때는 계속 내리면 돼요 매번. 아 설사를 끼면 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근데 이번에 거기가 뭐지? 중국 타이어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타이어가? 아니 이제 다음에 깨고. 아 아직 안 해놨어요? 다음부터? 그럼 거기에 변수가 또 있네요 타이어에. 항상 광고는 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접촉이 더 떨어지게 말해야죠. 그래야지 변수가 생기니까. 그렇지? 야 이걸 나랑 여태까지 한 두 달 이걸 탔는데. 두 달 타도 블록키에서 뭐 좀 바꿨지만. 2초가 엄사벽인데. 감독님 역시나 한 번에. 아니 저를 모르고 시고. 아직 잘 모르셨어요? 에이 칭찬해주는 중이라 얘기하니까. 우리 건빵도는 중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아시죠? 더 달려봐야 일리가 없나요? 아 샤이룬. 네. 샤이룬. 아 샤이룬? 네. 샤이룬에서 즙 등급 높은 거. 아 우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죠? 그럼 샤이룬은 어느 나라에요? 어느 나라 비싸에요? 중국 타이언데. 중국제에요? 네. 근데 요새는 다 다국적이니까. 그렇죠 뭐. 셀퍼지만 조금 저렴한 가격이죠. 아 또 자격은 저렴해요? 네.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그걸로 시합하시고. 네. 그건끼고 역에서 그걸로 타면은. 비교해볼 수 있죠. 비교해도 되죠. 내가 지난번에 러버크래프트 껴보고. 예예. 러버크래프트가 건조한 날은 꽤 괜찮았는데. 마인드즈도. 네. 비오는 날 아주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아 미끄러워요? 미끄러워가지고. 아 그럼 컴파운드가 빗길에 안 어울린다는 거 있잖아요. 건조할 때랑 비 올 때 이거 같이 비교해봐요. 설버지는 비 올 때도 그냥 뭐 안정적인데. 그렇죠. 이거는 비올 때도 제법 붙잖아요. 예. 공유 자체가 이게 소프트 컴파운드라서. 예. 항상 그래. 차가 문제가 없어. 하하하하. 문제는 사람이야. 차는 정비만 잘하면. 아니 그니까 이거 있잖아요. 사람이 문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단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하하하하하. 뭐 이 분 안에 바로 들어가는 구만. 뭐라 안 된다고. 그치. 오늘 우리가 안에서 다 외쳤거든 벌써?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문제라 차는 문제가 아니었어 아니 근데 신기하네 탈 동안에는 또 엔진하고 변속계하고의 느낌 가속되는 느낌 봐서는 느렸거든 근데 왜 또 2분 안에 들어갔냐 사실 그거는 설사 넥슨 타이어가 좋네 짝 붙네 그냥 뭐 너무 편해가지고 차가 처음에 달리다가 졸뻔했어 너무 편해서 정말로 진짜 그 정도야 이런 거 8.6에다가 설사 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기록낸 사람들이 저기 내가 포르쉐 타고 낸 영상에다가 뭐 이런니 저런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포르쉐 사가지고 타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 이거 타이어 차이가 크네 5천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랬잖아 하면 2분 안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막 그랬는데 이분은 뭐 계속 들어가요 나 들어 가겠지 왜냐하면 이게 수동이었으면 근데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조금 변수가 있긴 한데 내가 이거 예전에 보면 8.6 원메이크 할 때 8.6 원메이크 레이스 나가는 선수 강습할 때 내가 타보면 11월달에 여기서 RS3 4 아니야? 3 끼고 내가 58초가 나거든? 근데 이거는 자동이니까 한 2초 잡아 두면 2분 나는 건데 오늘 또 날이 덥잖아 원래는 2분 한 2초 정도 나야 될 것 같은데 타이어가 또 RS3보다 세잖아 그리고 맵핑을 했대 아 종감속을 했구나 종감속해서 차가 조금 빨라졌어요 이 정도면 5초로도 이 정도면 느린 차량은 아니지 뭐 8.6 원면에서 너무 많이 타가지고 우리 구독자들이 이거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염전 염승용으로 오토 8.6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공개를 해버려야겠구나 우리 저기 회원 중에 포르쉐 노란색 까이메 GT4 타는 회원이 수동 8.6을 빌려가지고 이 8.6 주인장하고 우리 이번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배틀을 붙기로 했어요 인제 스피드엠에서 기록 배틀을 붙기로 했거든요 그날 또 내가 또 심판부로 알겠지? 근데 어쨌건 이제 그 배틀을 하기 전에 각 차가 가진 포텐셜은 내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 차는 어쨌거나 오늘 같은 날씨에 1분 59.6이 났고 그 차는 그 차는 가뿐히 나겠지 근데 차 자체는 이제 그 친구가 유리한데 문제는 그 사람은 수동 운전을 해본 적이 잘 없는 사람이 수동 차를 이제 남의 차 빌려가지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현재는 내가 알기로 그래서 이분 8초가 베스트인데 아직은 현재 스피드엠의 이 차가 빨라요 이분이 빨라요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이 합쳐진 게 빠르다는 얘기지 그것도 재미있겠지? 배틀하면 재밌나?